저희는 이제 와인을 마실 거고요 편의점도 갔다가 뭐 했다가 이제 할 것들 다 찾고 네 지금 이제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코르크로 따야 되는 한 와인입니다 코르크가... 코르크가 없나? 코르크가 없다고 편의점 갔다 왔는데? 코르크가 없는데? 제발 준비되어 있는 코르크 다행이다 역시 평상시에 뭘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역시 5성급 포털이 된다 5성급이야? 별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그래도 이렇게 마실 공간이 있다는 게 이게 낫다 조식 얘기 안 했으면 더 안 좋은 빵을 더 비싸게 들을 뻔했어 야 이거 코르크 없이 딸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저희가 이제 와인을 와인을 샀습니다 앞에서 이거는 브랜드는 모르겠고 무슨 모스카토인데 저희는 술을 먹을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디저트 뭐 달콤한 와인이고 그래서 코르크랑 이런 걸 평상시에 생각을 못 해요 하여튼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광고 촬영 장관에 있네 그 느낌으로 완전 알지 완전 알지 저게 왜 그걸 돌려서 따세요? 하하 맥주야? 하하 소주 소주 하하 당연히 이 사람들 맞아 이거 해피오카스 해피오카스 나 니 술 먹었다 니 술 처음 먹어 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 아니야? 야 넌 술 처음 먹어 야 넌 10년만에 처음 먹어 음 달다 오 not bad 어 진심 오 야 추워 아 진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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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엄청 긴 만담을 나눴습니다. 저희는 자고 내일 아침에 수영을 하고 넘어가서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저는 스케줄을 갈 예정입니다. 아까 편의점 다름을 못 찍어서 그게 너무 아쉽네요. 밤 풍경을 한번 봐야겠구나. 밤은 약간 이런 배경의 모습입니다. 저 멀리 인천공항이 보이는데요. 저 인천공항 맞냐? 인공뷰. 이 버들끈에 있는 침대에서 오늘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일어났고 이제 지금 시간은 7시 43분. 아침 7시 43분입니다. 왜 이러는 거야? 가운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. 쉼피머리 해야겠다. 오늘은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 것 같아요. 아침에 수영하고 가면 운동 갈 때 몸 풀리겠다. 몸이 바로 풀리지 않을까? 그게 좀 편한 거 아님? 운동하고 기절하는 거 좀 해보고 싶어서 안 돼. 아니 나 지갑이 어디였지? 내 지갑 그거 핸드폰에 붙어있는 거 같아. 다 왔어? 여기 있네. 있어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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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카메라가 내 얼굴 따라와.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. 러비프. 러비프. 되게 힘들게 얘기한다. 러비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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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식을 맛있게 먹어야지. 이렇게. 밥 먹는 건가 외부가 나와있죠? 여기야 조식도? 조식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? 뭔 줄 알고 뜨는 거야? 블루베리. 블루베리 보아. 그것만 뜨는 거야? 베토라이. 그러니까. 한번 돌까? 조식은 이랬네. 똑같네. 조식 빵도 있다. 여기. 어?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뭐 들어가야 돼? 그냥 집어줘. 하나만. 하나만. 일단. 아 쌀국수. 아 베트남. 베트남 요리가 있구나. 아침엔 오렌지지. 비타민. 계란후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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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뭐가 될지. 정했습니다. 이렇게. 음식을 떠왔습니다. 불고기랑 버섯이랑 볶음밥. 볶음밥. 꺼버로. 소세지. 계란후라이. 트러플. 무슨. 트러플푸딩? 하여튼. 버섯볶음. 베이컨. 오믈렛. 주. 잘 먹겠습니다. 볼랭. 치즈 볼랭. 에그 누들. 양배추부터 먹는거야? 잘하네. 네. 왜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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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기름쓰는거 먹는데. 고기. 맞아. 이것도 뭐고. 양도 좀 적게먹게돼. 엄청 좋아. 아기가 탈테. 근데.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. 베이컨. 오랜만이다. 이 아침에 이렇게. 그런식으로. 통안 프라이다. 초코 도넛 다카로니 먹으면 안돼 임마 다있어 너는 뱃살 빼야되잖아 야 우리 솔직히 너 뱃살 별로 없는거야 뭘 빼 다이어트 하지말고 운동만 하면 될거같아 야식을 끓으려고 야식이 진짜 돈이 어마어마해 이게 뭐 이제 피지않아 이게 약간 스파인거 같아 밤에 뭔가를 안먹고 전에 그냥 커튼한 줄 아니까 그래 이제 몸에 뱃살 나도 그래 하루 끝내고 거기서 달래는 느낌이잖아 이거 트러플이랑 단호박 되어있는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? 응 트러플이랑 단호박이랑 진짜 맛있어 니가 여기에서 처음 맛있다고 어 다 그거야? 진짜 맛있다 조식 괜찮네 조식 괜찮네 아니 말 없어도 조식은 기본으로 항상 베이컨이랑 그래도 계란프라이랑 시리얼이 있잖아 조식이 말 없길래 지금 응 8만원짜리 계란프라이 베이컨 시리얼 먹고 가면 되지 김성은 조금 더 먹어야 돼 이거 많이 먹어도 내가 수영할 거니까 더 바로 먹어 봐 맛있어 내가 제일 후회해야 돼 여름을 수영 안 배워 수영을 왜 안 배웠을까? 수영을 왜 안 배웠을까? 수영 안 배워도 할 수 있어 결정을 했으면 좀 어깨가 열렸을 텐데 아휴 나도 6년 했는데 이 정도야 너무 잘 됐다 아니 그러니까 6년 하고도 웨이드도 10년 했는데도 이 정도라고 아니 근데 어렸을 때 수영하면 넓어지긴 하는 것 같아 계속 관절 쓰고 어깨를 열으니까 난 쓰러플 이거랑 오믈렛을 더 먹어야겠다 너 뭐 더 먹을 거 있냐? 갔다와 난 내가 먹고 갔다 아니 그러니까 올 때 너꺼 좀 떠보게 그거 내꺼 나도 하나 다 갔다 뭐? 그렇지 응 수강복 있고 배 엄청 튀어나오겠다 우리 가야 되나? 8시 41분이거든? 가야 돼 올 거 같은데? 우리가 올라가서 뭐 진짜 엄청 찍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운동할 거니까 짐은 챙겨야 되잖아 짐 챙겨도 그래도 여유로 30분 잡아야 되고 그럼 9시 반에는 아니 10시 반에는 나와야 되고 그럼 1시간 반 정도 올 수 있어 턱차도 안 봤어 턱차도 안 봤어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수영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머리를 감고신다고요? 예 예 감고 볼랍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배부르니까 움직이기 싫다 뭐 수영할 마음이 안 들어 키 둘러야 돼? 키가 없는데 너한테 있는 거 같은데 키가 없다고요? 제가 저기 수영에 입장하려면 그럼 키 있어야 되거든요 수영 없어? 없어 아이참 키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? 어? 키가 어디 갔습니까? 키가 어디 갔을까? 식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거 진짜 과학이야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여행이지? 그치 신호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뭘 불리게 생겼어 여기 있다가는 여기도 욕조 저기도 욕조 저기 수영장 때밀고 가실 것 같아 아까 여기 보니까 쇄신도 있더만 손을 밀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건 헬스장이라고요? 수영이요 수영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뭔지 알아? 헬스하냐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제 저희를 보시면서 또 이제 피트니스 이용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심지어 수영 가방을 갖고 왔는데요 수영 가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수영장에 들어왔고 너무 오랜만에 수영장 오는 거라서 굉장히 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뭐야 오 피트인데? 이렇게 수영장이 됩니다 바다이 왜 이렇게 따갑냐? 이거? 엄마가? 안발인가? 우와 여기 뭐야 기필스타그램 그곳 가볼까? 기필스타그램 그곳이라고 합니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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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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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십시오. 저희 방에 잘 놀러 오셨습니다. 이제 또 출발을 해야 합니다. 10시 13분. 저희가 이제 옷을 입고 슬슬 나가볼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. 잘 살았다. 잘 쉬었다. 평상시에 로션 바디 로션 치약 칫솔 샘플로 받았던 것들 토너 클렌징폼 치실 그 다음에 또 치실 그 다음에 또 치실 핸드크림 그 다음에 컨디셔너 그리고 따로 여기에 바디클렌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샴푸 이렇게 다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. 모아놓을 거 치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. 저희 세면백 대공개 이제 호캉스를 드디어 끝내고 집으로 출발합니다. 집으로? 어땠어요? 굉장히 알쳤습니다. 어 굉장히 알쳤어요. 진짜 딱 그 말이 좋아 그 말이 맞았지. 호캉스가 이렇게 빡센 거야? 알차게 놀았고 오 저기 바다야? 오션뷰인데 어 그러네 반대쪽은 저희는 잘 놀았고 침도가 생겨서 이렇게 출발합니다. 운동을 하라 소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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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비 라비 플러스 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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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 오는 그 자체의 기분이 있다. 그냥 뭔가 여행 같은 느낌? 짧은 짧은데 어 근데 진짜 좀 진짜 뭔가 제주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의 기분이 들기도 해. 약간 진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래봐야 인천인데 네 그런 점이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호박을 몇 번을 보는 건지 그래서 장로에는 시간이 오는데 여행에 가고 싶고 뭔가 쉬고 싶고 네 어 그니까 근데 그러면 그냥 강남권 안에서 우리 가는 것도 괜찮겠다. 그치? 네 체크하다가 고맙습니다.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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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합시다. 가자 김기사 재밌네 웬만하네 출발합니다. 레츠고 레츠고 항상 이제 호캉스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은 아쉽기만 한 것 같아요. 항상이라니 호캉스 처음이구만 호캉스 처음이지만 호캉스 처음이죠. 호캉스 끝내고 집 가는 길 진짜 약간 제주도에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약간 차 타고 딱 발레 막 걷어가지고 가는 느낌? 그치? 저거 뭐야? 이쁜 것들 나름 조명을 막 해놨네. 여기다가 이렇게 막 첼스 같은 것들이 진짜 옮기면서 할 수 있는 건가 봐. 맞는데? 네. 되는 거야? 너만 울겠습니다. 네.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근육이 있다면 가능하잖아요. 안녕 파라다이스 제리 안녕 우리 간다 우리 간다 집에 간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한번 놀아볼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더 빡세게 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또 다른 호텔 가야지. 그치? 다른 호텔 가가지고 좀 미리 이제 수영복도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새 거 입고 싶으면 미리 이제 전에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던지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뭐 포르크 마귀 같은 것도 미리 좀 챙겨놓고 일일이 매번 갈 때마다 사야 되니까 와인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운동하러 가서 볼게요. 렛츠고! 이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고 친구는 2시에 레슨이어서 집을 들렸다가 온다고 합니다. 자 이제 운동을 하고 딱 하고 있다가 저녁에 스케줄을 한 번 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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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